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윤석환 이사와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관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2부부터는 전화번호를 좀 다른 전화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방송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께서는 02077-6355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과연 오늘은 또 어떤 부동산 정보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첫 번째 부동산 정보는 박일관 대표가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부동산 정보는 서울시 용산구 원유로 일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과 경위중앙선이 지나고 있는 효창공원 앞 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9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2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3억 6천 5백만 원. 임대 예상 금액 전세보증금 2억 3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1억 3천 5백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용산구 원유로 일가에 위치한 부동산 정보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박 대표님, 이제 내년 8월에 준공된다고 하니까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지 소개해 주세요. 네, 본 매물 용산권역의 핵심적인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은 용산, 용산의 중심은 용산 민족공원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바로 옆에 원유로 일가, 효창공원 역세권 도보 4,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역세권 매물이고요. 효창공원 역세권 주변 지역으로 효창 재개발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완공이 되었거나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광호가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밑으로 내려가시면 남영역세권까지도 10분 정도면 이용할 수 있는 다중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역세권의 좋은 입지에 건물의 퀄러티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용산권 전문으로 시공하는 시공업체에서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값진 외관, 내부 또한 2배, 3배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완벽한 투룸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기본적인 풀옵션이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용산권에 향후에 대규모 개발객들이 많이 나올 예정인데요. 이런 개발객의 수혜를 꾸준히 얻어가시면서 역세권이라는 입지 또 개발 가치에 따른 시세 차익 충분히 얻어갈 수 있고요. 임대 걱정, 공실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내년 하반기 입주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계약금과 중도금도 여유 있게 낼 수 있는 그런 자금 여력이 굉장히 편리한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원유로 일가, 본 지역,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축 주택 자체가 아예 없고요. 향후에도 공급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소 가치가 매우 뛰어난 지역과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자금 여력 말씀하셨으니까요. 어느 정도 준비하면 될까요, 가격이요? 네, 본 매물, 용산권역, 정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매매가는 3억 6천 5백만 원입니다. 투룸 주택, 신축 주택, 최근에 3억 대 후반, 지역에 따라서 4억 대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매물에 비해서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대, 즉 3억 6천 5백만 원이고요. 원유로 일가, 신축 주택, 최근에 신축 공급 예정된 주택도 없지만 거의 최저가 매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상 전세가는 약 2억 3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실투자금 자체 1억 대 초반에 비교적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로서 용산권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투자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미래 가치가 굉장히 크다. 그만큼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본 매물, 그중에서도 비교적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로서 임대 걱정, 공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특히 본 매물 또한 임대 조건부 잔금, 즉 임차인이 입주한 후에 잔금하실 조건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 공실 걱정하실 필요 없고 투자되는 금액 또한 비교적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다. 특히 개발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원유로 일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가치에 따른 시세 차익 충분히 얻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발 가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입지 여건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개발 호재를 한번 들어보죠. 본 매물 입지, 용산의 중심축, 용산 민족공원, 또 개발의 핵심축인 용산역세권, 효창공원역세권, 남영, 그리고 또 캠프킴부지와 서울역세권, 이게 경부선 라인으로 되어 있고요. 용산권역은 철도가 십자선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즉, 경부선, 6호선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딱 중앙인 원유로 일가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화면에도 나가고 있지만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밑으로 한정거장, 도보로 15분 정도면 용산역세권, 또 효창공원까지는 4, 5분 정도, 또 우측으로 넘어가시면 바로 남영역세권 10분 정도면 갈 수 있고요. 바로 그 지역이 캠프킴부지, 또 용산 민족공원과도 연구열이 되기 때문에 도보로 대하여 유용할 수 있고, 차량으로 5분 정도면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서울역세권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서울 북부 남부역세권 개발사업, 캠프킴부지, 또 용산 민족공원, 민족공원 개장, 또 위쪽으로는 숙대도 있고, 한정거장이면 공동역세권이기 때문에 용산의 중심, 또 원유로 일가, 또 더블역세권, 트리플역세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용산권의 개발의 3대축, 즉 민족공원, 국제공원단지, 또 서울역세권 개발사업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의 후광효과를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는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발 호재를 좀 얼핏 말씀해주기는 하셨는데 제가 많이 듣기로도 용산권이 어떤 게 묶여서 개발이 지금 계획이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것들인가요, 이게? 네, 맞습니다. 일단 용산 마스터 플랜은 연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용산의 개발 계획 자체 연기된 건 아닙니다. 즉, 용산역에 딱 내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사업층 규모의 상업 업무 시절들이 지금 계속해서 입주를 하고 있고요. 대기업 사업들도 계속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역 전면 정비창 구역의 개발 계획들, 서울역 북부 남부 역세권 개발 사업 내년서부터 한 달밖에 안 남은 2019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고요. 경부선의 지하산업과 맞물려서 용산 민족공원 개장, 또 주변 지역의 3대 기지, 유엔사, 수송단, 캠프킴 부재 개발 계획도 내년서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고요. 주변에 용산에 좀 다니시다 보면 정말 수많은 타워크레인과 아파트 상업 업무 시절들, 오피스를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용산이 바야흐로 정말 공사 중이고 변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GTX 신호선 확정이 됐죠. A노선은 그전에 확정이 됐고 올 연말 내년 초에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용산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용산이 바이오럭 교통, 또 신분 당선, 앞으로 3, 4년 후면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개발 오제, 매머드크 고려제가 실현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이곳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딱 한 가지 이유를 꼽자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용산 권역, 앞으로 집값, 내년에 약보합세, 조종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 오제들이 살아있고 내년서부터 본격화됩니다. 따라서 용산 투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5년 정도 중기적으로 봤을 때 용산의 미래 가치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선투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발 호제를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로 꼽아주셨네요. 저희가 다시 한번 건물과 그 가격을 한번 점검을 해보죠. 네, 본 매물, 매물 희소가치가 뛰어나 원효로 일가, 또 효창공원 역세권, 남형역세권, 다중역세권의 투룸주택, 신축주택으로서 용산권역에서 1억대 초반의 금액, 정말 찾기 어려운 매물입니다. 투자 금액 작죠. 그래서 희소가치가 매우 큰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매매가 자체도 원효로 일가, 신축주택 중에서는 거의 최저가 매물, 매매가 3억 6천 5백만 원이고요. 예상 전세가 2억 3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1억대 초반의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고요. 용산권 핵심적인 개발 이슈,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는 입지와 개발 호제를 갖춘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부동산 정보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부동산 정보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내드릴 부동산 정보는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이달 말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6층 건물 가운데 5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5천 4백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 5백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의 금액은 약 1천 9백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달 말에 준공이 완료된다고 하니까 여기는 거의 건물이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맞습니다. 준공이 임박했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건물대에 잠시 설명을 드려보면요. 두 필지, 다소 넓은 필지에 총 24개의 투룸으로 구성돼 있고, 총 높이가 7층으로서 다세대 주택으로는 다소 높은 층을 자랑하는 규모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지형으로 구성이 되면서 필러티 주차장과 현관보안모, 엘리베이터 등 기본적으로 제공되시겠고, 또한 임차에 최적화되어 풀옵션으로 제공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에 관심이 있을 때 가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면 될까요? 네, 금액대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2억 5천 4백만 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겠고, 실투자 금액은 전세 보증금 2억 3천 5백만 원일 때, 1,900만 원, 2천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 실투자하실 수 있는 가벼운 금액대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세 투자하시는 선순위 대출 1억 3천만 원과 월세 보증금 2천에 약 70만 원 예상되므로, 1억 4백만 원으로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가격의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지금부터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과연 이곳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역과는 어느 정도 거리인지, 주변 지역에 편의시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본 지역의 설명을 좀 드려보면, 바로 천호동, 강남 3구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또 한강변에 가깝다는 그런 장점을 크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우선 교통 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암사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 그리고 천호역에서 8분 거리로서 어떤 역세권 지역이라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차량을 이용 시에도 암사IC와 선후대로, 올림픽대로의 약 5분 정도면 다 도달이 가능한 아주 가까운 입지를 하자고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 역시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편의시설을 넘어가 보면요. 주변에 쇼핑시설 아주 잘 갖춰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현대백화점과 이마트와 같은 대형시설뿐만 아니라, 암사종합시장, 강동종합시장과 같은 전통 재래시장, 아주 역사가 깊은 상권이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동일블럭 내에는 역시 공구라든지 아동 완구류가 오래되어 있는 시장들이 밀집해 있음으로써, 어떤 상업의 용도로서는 상당히 최적화되는 지역이라는 점을 설명드리겠고요. 교육 여건 역시 빠지지 않는데요. 주변 지역에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해 있습니다. 바로 강일중학교, 선사초등학교, 선사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으므로, 단일 교육에도 빠지지 않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지역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녹지와 한강이 좋다는 점입니다. 우선 한강변에서 약 두 블럭 이내에 거리 위치했기 때문에, 도보로 한강공원 이용할 수 있는데요. 바로 광나루 한강공원이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길을 바로 건너기만 하면 천호공원이 위치했기 때문에, 역시 일상에서 산책을 즐기기에 최적의 위치라고 설명드리겠고요. 또 한강변 가깝기 때문에 이 지역의 어떤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 동네에 살던 친구들도 여기 재개발 있다고 해서 이사 갈 생각하고, 이런 거 보니까 이쪽에 개발 호재들이 여러 가지 있나봐요. 어떤 것들이 있죠? 네, 본 지역은 바로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해요. 천호동의 어떤 대표적인 개발 지역 중에 한 곳으로서, 바로 본 물건도 이 천호동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강조드릴 것 같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한 지역인데, 본 지역은 재개발이 주로 이루어질 지역으로서 아주 낙후된 지역이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후되어 있지만, 결코 그 입지적인 가치는 이렇게 호락호락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위치라는 점을 강조드리겠고요. 우선 천호 1구역에서 7구역까지 위치해 있는 중에서, 6구역을 제외하고는 현재 도시 재생이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물건지인 천호 뉴타운 7구역으로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고시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설명드리겠고, 다른 지역도 간단히 한번 살펴보시면, 천호 1구역의 경우 도시환경정비조합의 분양신청 및 공고가 완료된 상황이라는 점, 2구역의 경우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확정됐다는 점을 설명드리겠고요. 3구역의 경우 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 인가가 신청 중에 있다는 점, 그리고 4구역과 5구역의 경우도 재건축 사업이 현재 이루어질 지역이라는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까지 이루어진 것으로서 향후보다 더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바로 천호동의 588이라고 하는 성인 유흥 지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역사가 상당히 깊은 곳으로서 천호동, 텍사스, 미아리촌 이런 식으로 불렸던 어떤 인식이 좋지 않은 지역이었죠. 하지만 이것이 철거를 곧 앞두고 있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없어지게 된다면 이 지역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또 자녀 교육 여건은 아주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으로서 주변 지역의 어떤 주택의 시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호재라는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면 강동구의 인구가 증가한다는 점도 함께 보시면 좋겠는데요. 강동구 현재 인구가 44만 명에 위치해 있지만, 2022년도까지 54만 명으로 약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고덕 강일 보금자리 주택지구와 천호성 내 재정비 촉진구역, 바로 본 지역과 같은 곳이죠. 그리고 대단위의 민영 주택 사업들이 줄줄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선혼동의 특별계획구역인 레미안 강동 팰리스, 고덕 4단지, 3위 그린 아파트 단지 등 다양한 어떤 단지들이 새롭게 신축 분양이 되거나 아니면 본 사업과 같은 재정비 사업을 통해 새롭게 공급될 예정으로써 이 지역 무려 3만 8천여 세대의 신규 아파트 단지가 새롭게 조성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안에서 이렇게 단기간 내에 무려 한 4년 이내의 기간에 집중적으로 신규 공급이 이루어지는 곳은 거의 드문 만큼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다는 점을 강조드리겠고 또한 이러한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됨을 통해서 주변 지역에 미치는 바로 어떤 이주 수요도 아주 높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를 한 가지 꼽아보자면 어떨까요? 본 지역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바로 강남 3구 안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지만 향후에 어떤 미래 가치가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현재 천호동 재정비 촉진 지구 사업이라는 강동구에서 대표적인 어떤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점 그리고 이에 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렴한 실투자 금액으로서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대라는 점이 메리트가 있다는 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으로 저평가를 꼽아주셨어요. 그렇다면 건물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요.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본 물건은 어떤 한 필지가 아닌 두 개 필지로서 약 24세대, 적지 않은 두 개동에 이르는 급의 어떤 큰 단지라는 점 그리고 7층 높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크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지야 크기 때문에 주택 관리에도 보다 용이한 측면이 있겠고 세입자들 측면에서도 보다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으로 넘어가 보면요. 본물건의 매매가격 2억 5천 4백만 원, 2억 원 중반대로 상당히 경쟁력 있는 금액대라 평가될 수 있겠고 전세 투자 시에 전세 보증금 2억 3천 5백만 원으로 1,900만 원으로 투자 가능하겠습니다. 월세 투자 시에는 선수세출 1억 3천만 원과 월세 보증금 2천에 70만 원 예상되므로 1억 4백만 원으로 실투자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두 번째 부동산 정보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바로 세 번째 정보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내드릴 부동산 정보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2호선과 5호선이 함께 지나고 있는 까치산역에서 걸어서 8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지난 11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12층 건물 가운데 5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1,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원을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약 1,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지난달에 막 지어진 건물입니다. 건물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본 매물은 더블 역세권입니다. 2호선과 5호선 까치산역 한 7, 8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2룸 주택형의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본 매물, 준공이 얼마 전에 났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는 안정성이 높은 투 룸 아파트에서 가치가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본적인 풀옵션, 풀풀옵션이 다 들어갑니다.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에어컨 다 들어가면서 최근에 신혼부부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러라든지 식기 건조기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몸만 들어가도 거주할 수 있는 장점, 또 중층에 유치하고 있어서 동남향 구조, 완벽한 3베이, 2룸 구조이기 때문에 공간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향후 임대사업, 시대차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의 소형평 아파트의 가치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빌라 가격보다도 더 저렴한 매매가 2억 1,500만 원이 되겠고요. 예상 전세가는 약 2억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천만 원대라는 정말 소액 투자로 더블 역세권, 마곡기업 도시, 여의도권역의 중심축에 있는 소형평 아파트를 투자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임대사업자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월세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하시기도 굉장히 좋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본격적으로 주변 지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무엇이 있는지 입지 여건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역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요.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네, 일단은 서울권역의 핵심적인 지역, 입지, 더블 역세권, 그것도 2호선과 5호선, 순환선과 도심권, 강서권, 여의도권을 다니는 굉장히 좋은 노선을 두 개를 갖고 있다라는 장점을 갖추고 있고요. 향후 서부역까지 개통이 되면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뀌는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두세 정거장이면 마곡기업 도시, 또 한 다섯 정거장이면 여의도권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을 대표하는 마곡, 그리고 또 여의도권역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 걱정, 공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주변 지역의 중공업 지역이나 아니면 신월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재개발, 재건축 이주 수요들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일권 대표를 지금까지 쭉 보다 보면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 많은 지역을 또 많이 들고 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본 지역 또한 다양한 개발 호재가 갖추고 있고요.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지만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더 빛나질 수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다. 서남권을 대표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경인고속도로, 경보고속도로와 연결이 되는 경인고속도로 지하산업들, 재무폭길과 연계돼서 개발사업 나올 예정이고요. 향후에 또 조금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구호선, 연장선의 개통에 대한 예정들, 또 2030 서울플랜에 따른 서남권 개발 계획들의 정책적인 수혜들, 또 신정뉴타운과 목동 재건축 사업들의 이주 수요들, 서부광역도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W역세권이지만 확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기간은 좀 걸리겠지만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뀌는 지역이고요. 마곡기업도시 입주 이제 한 20%밖에 안 되었고요. 앞으로 3, 4년 안에 폭발적인 입주 수요 주변에 퍼져나갈 수밖에 없고요. 지하철역으로 두 정거장입니다. 그런 호재들을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고, 이런 호재들 이외에도 다양한 개발 호재들, 또 자체적인 도심 재생,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 활발하게 추진되는 지역 가운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을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를 한 가지 꼽으면 어떤 게 좋을까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기준, 직주 근접이 가장 중요한데요. 마곡, 여의도권에 가까운 전철로 이동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아파트입니다. 더블 역세권. 하지만 가격대 2억 1,500, 정말 소액 투자 가능한 아파트로서의 가치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희가 이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정도 준비해야 되는지 가격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본매물 더블 역세권역에 있는 소형평 아파트 초고층에, 중층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동남향 구조, 3배 구조, 실패용 자체의 12평의 완벽한 투룸 아파트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살아있고요. 풀풀 옵션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임대 수익형 부동산, 전세, 월세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이 본매물 또한 임대 조건부 잔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매매가 2억 1,500만 원, 예상 전세가 2억 1,500만 원, 1,000만 원대의 소액 투자, 앞으로 크게 수익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세 번째 부동산 정보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아파트였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만나보신 두 분의 전문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지금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일권 대표의 무료 세미나는 용산 핵심 지역의 물건 투자 상담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이 직접 예약을 하셨을 때 개별적으로 만나서 세미나를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02077-6355번 연락주시면 됩니다. 윤석환 이사의 무료 세미나는 2019년 부동산 투자 전망을 내려볼 거고요.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립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02077-6355번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먼저 박일권 대표님, 우리 무료 세미나 참여하게 되면 어떤 이야기 챙겨갈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최근에, 작년까지는 강남권역 투자를 많이 추천드렸고요. 하지만 올해서부터는 도심권, 특히 용산권역을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가격, 약세장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런 약세장을 돌파할 수 있는 커다란 이슈가 뭘까요? 바로 대규모 개발오제입니다. 내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내년서부터 용산권역, 대규모 개발오제가 정말 실현될 수 있는, 실현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약세장을 돌파할 수 있는 용산권역, 특히 지역적으로 소액 투자, 비교적 소액 투자하시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전략, 용산권 투자, 저와 함께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윤석환 이사는 또 직접 찾아가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 2019년도 이제 내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새로운 어떤 해가 바뀌었을 때, 현재 지금 시장에서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전망을 한번 해보고요. 또한 상대적으로 현재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후 또 기회가 오게 됩니다. 이러한 기회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진행해봤습니다.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윤석환 이사,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관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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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